고린도 전서 3장 9절 보시겠습니다. 지금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동욕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경작지와 건축물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동욕자들을 어떤 식으로 보냐면 농사를 짓는 농부나 목장을 가진 양들이나 가축들을 키우는 그런 경작지 그다음에 건축물은 건축가들이죠. 목수도 건물 짓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지어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초를 얘기를 하는데 10절에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은이라고 그러니까 각자가 다 하는 사역이 틀리게 되는 거죠. 지금 사도마을은 자기가 기초를 닦았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기초 닦은 데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는 거죠.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가 맡은 그 분야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자기한테 달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엉터리로 그냥 게으름 피우는 사람들은 그냥 건성건성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건물이 무너져 내린다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꼼꼼하게 하고 잘하고. 그러니까 각자가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동력자지만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에 따라서 그 상이 다 틀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주님과 함께하는 동력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사 짓는 그다음에 목장을 간소하는 그다음에 건축을 짓는 그 세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각자가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은사를 주시고 거기에 따른 직분을 주시고 여러 가지 주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다 하고 싶으신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영부영하고 엉성하게 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지장이 많잖아요. 우리가 사역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진지하게 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건성은성하고 그러면 열매는 다 틀린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한 몸이 돼가지고 다 똑같이 열심히 하면 그 교회의 열매는 많이 나오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그 열매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죠. 그런데 그 상은 각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망쳐가지고 그 교회의 사역에 열매가 얼마 안 나왔더라도 그 사람은 자기 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그 마음과 하는 행동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에 해당되는 상은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더 합력해가지고 완벽한 그런 하나님이 사역을 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각자가 주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 11절에 이 닦아 놓은 기초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요.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단단해야 돼요. 건물을 짓 때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짓으면 모래 위에 집 짓는 식이죠. 모래 위에 집 짓을 때 아주 돈 많이 들어가지고 비싸게 올려도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면 그냥 쓰러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가장 중요해요. 위에 얼마나 많이 갖다가 돈을 쏟아붓고 투자를 해도 상관없어. 기초가 흐물흐물하면. 그런데 그 기초가 다른 게 아니라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캐토릭은 베드로가 기초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거기다 싸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는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동욕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기초는. 그러니까 그 기초가 만약에 인간이 되면 그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동욕을 하는데 그 교회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아니고 그 사람이 목사나 그런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기초가 돼버리면 그 사회가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면 사역자가 가더라도 사역자는 왔다 갈 수 있지만 그 기초로 온 그 교회는 항상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역이지 어느 목사의 사역이나 어떤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그 목사들을 그냥 썼다 뿐이지 어떤 성도를 쓰고 어떤 목사를 쓰고 하나님의 콜링인지 내가 우리가 와서 여기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세운 거니?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써서 이 교회를 세운 거지. 그런데 이 교회가 꼭 내가 세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망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 핫을 보고 그래? 네가 그렇게 교만해? 그러면 한 3시간에 그냥 쓰러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모든 영광이 다 예수 그리스도 기초한테 가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 가고 인간이 영광을 받아버리면 그 사역은 망가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열매가 많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여러분이 잘해서 내가 잘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나온다. 그것도 여러분들이나 저랑 열심히 하고 한 것도 있지만 그걸 누가 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게으르게 만들면 게으르게 만들 수 있고 머리 나쁘게 만들면 머리 나쁘게 만들 수 있고 지혜 안 주면 될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수고, 노력, 지혜 이런 것들이 누구로 붙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지. 여러분이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이렇게 열매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써주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역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걸 샷다운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그 기초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교회, 이거 누가 세웠냐? 김경원 목사가 3천마일 드라이브 해가지고 혼자서 세웠다. 아니지. 김경원 목사를 써서 이 교회를 예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죠. 이 교회는 하나님 거지. 김경원 목사 거니까. 아니죠. 김경원 목사는 왔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주님이 늦게 오시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이 교회를 하나님 콜링 받는 사람이 와서 또 하는 거예요. 인간 아무것도 하냐. 왔다 가는 거예요. 12절.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혜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구루토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런 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약에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오. 만약에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자, 이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거죠. 자, 우리는 그 기초에다가 이제 사역을 같이 동역을 하는 거예요. 동역을 하는데 그 동역할 때 여러분이 일한 것이 어떤 것은 금으로 남고 어떤 것은 은으로 남고 어떤 것은 보석으로 남고 어떤 것은 나무, 집, 구루토기로 남는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그 다음에 어떤 능력으로 그것을 하느냐. 그러니까 동기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동기가 주님을 사랑해서 했느냐 아니면 자기가 잘난 척하려고 했느냐.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비성경적으로 했느냐. 여러분이 인간의 방법으로 교회를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 잘 구슬러가지고 크게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 올라가면 돼요. 다 보이죠. 그래서 우리 사역은 그런 인간의 지혜를 아니면 인간의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꾀를 써가지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 사역의 특징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그 23년 동안의 사역은 모든 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거에 만족하고 그냥 하루하루 우리가 지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인간의 내가 꾀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이고 어느 정도 돈이 모이고 그럼 또 요거를 하고 요거를 하고 뭐 이런 생각을 내가 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지금 계신데 그 앞에서 내가 다른 건 내가 장담할 수 없어. 그거 하나는 내가 눈 감을 때 깨끗하게 감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갔지 내 입에서 무슨 뭘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되니까 우리는 뭘 합시다. 뭐 이걸 합시다. 이런 적이 하나도 없어. 오히려 여러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인터넷도 하고 뭣도 하고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자신에서 타이퍼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자신에서 나도 얼마든지 나도 비즈니스 어카운닝 백그라는 거에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내 머리로 세상적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망한다는 건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뭐해요. 하나님이 축복 안해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대로 그냥 가는 거야. 우리는 몰라. 얼마나 주님께서 앞으로 사용해 주실지도 모르고 얼마나 크게 해 줄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하루하루 만족하는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돈을 더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한 번 죽도요. 우리 성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더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주님이 데려다 주는 대로 사람들 오면 그냥 그 사람들 양육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처음부터 22년, 23년 동안 나랑 같이 있던 사람들 있고 20년 있었던 사람, 15년 있었던 사람, 10년 있었던 사람. 한 번 더 내가 강대상에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를 합시다. 그래서 돈을 우리가 이렇게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넣고 기도합시다. 제 입에서 나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거 증인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건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건물이고 우리가 하려고 그랬었어요. 오히려 저쪽에서 오퍼가 왔지. 이걸 택오버하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회의해가지고 우리가 일로 이사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김목사 자다가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뚝 떨어뜨린 거야. 우리가 머릿속에 이 건물을 어떻게 하면 뺏을까. 그런 자 한 명도 없어. 그렇죠? 여러분의 전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우리는 그냥 만족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예배 보는 거 그걸로 만족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딱 제시를 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한 거고. 모든 게 그래요. 우리 인터넷 사역도 그러고 무슨 사역도 그러고 모든 게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더라고. 그리고 사람들 붙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동기 그다음에 방법 성경적인 방법 이게 이거를 결정한다고 봐요. 금, 은, 보석, 나무집, 구루터기. 어떤 사람들은 남보기에는 큰 사역하고 돈도 많고 모든 걸 하고 사람들도 겉으로 보기엔 저거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구원받았으면 나무집, 처음에 CPA 되고 어카운닝하고 목사가 됐을 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 미국에 유학 와서 영어를 좀 공부해가지고 닥터라클만 거를 잘 소화해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가르치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유학 왔나 보다. 난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지금 23년 우리 사역한 다음에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만이 아니더라고. 그것만이 아니야. 나한테 왜 어카운닝을 하겠어? 왜 CPA를 하겠어? 여태까지 23년 동안 내가 여러분 앞에 우리 교회가 적잘한 적이 있어요. 내가 월급을 처음에는 우리 힘들었죠. 월급을 안 가지고 안 가지고 갔지 적잘한 적이 없어. 돈 꼬가지고 해본 적이 없어. 23년 동안. 근데 지금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 나한테 그 탈젠티를 준 거야. 그러니까 이 돈에 이런 거에 잘 컨트롤할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자가 없는 거야. 빚에 시달리지 않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빚이 있다면 지금 이 건물 처음 우리가 했을 때 그거 지금 모계지 갚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 모계지는 우리가 핸들할 수 있는 수준에서 렌트보다 조금 하지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거야. 매년 우리가 적자 안 나고 오히려 흑자가 나가지고 지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야. 책도 많이 냈잖아요. 왜 그래? 그래서 내가 가만히 요새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때는 그냥 주님이 유학 오가지고 첫째는 구원 받겠죠. 만약 한국에 있었으면 벌써 술 먹고 죽어가지고 지옥 갔을 거라고 했죠. 내 친구들 다 그렇게 됐다. 마음의 살 때부터 죽더라고 술로 그 다음에 모든 걸 때문에 첫째 구원 받게 있어요.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그 다음에 둘째 영어를 배워가지고 닥토라쿠완 것을 소화해가지고 한국 사람한테 가리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하고 뭐 CPA 10년 하고 이게 나한테 뭐 득이 됐다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닥토라쿠완 거 제대로 가리키래요. 그 다음에 요새 생각나는 게 아 하나님이 나한테 어카운닝을 그 많은 그 서브젝 중에 전공 중에 왜 어카운닝을 하게 했나 그게 이 사역을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기초를 그걸 하긴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죠. 난 와가지고 교회 우리 세울 때부터 뭐 변호사 사고 CPA 사가지고 우리 교회를 등록하고 이런 적 하나도 없어. 다 내가 한 거야 그냥. 지금도 싼호세계에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 다 트랜스 법 로이어들이 이거 우리 건물 뭐 그 다음에 이거 법적으로 이름 바꾸는 거 이런 거 다 대부분이 로이어한테 가져가잖아. 다 내가 했다고. 스테이 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돈 하나는 안 들고 다. 여태까지 주님이 싼호세계 여기까지. 그래서 그런 거를 나한테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실 교회라는 게요. 잘만 가리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물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물질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사역을 할까요? 어디서 모여서 뭘 할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역을 이렇게 펼칠 수 있어요? 라디오에 나가는데 뭐 공짜로 내보내지 걔네들이 어떻게 하면 더 뜯으려고 그러지 나한테 신문에 나가는데 책 만드는데 인터넷 사역하고 뭐 하는 거 이거 다 그게 다 돈이라고 돈 없으면 여러분 진리를 전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께로서 한 게 없다 이거지. 우리 께로 돈을 이렇게 해서 더 벌어야 되겠다. 그냥 우리는 매주 똑같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트레인을 시킨 거죠. 아 저한테 영어를 공부해라. 그 다음에 카우닝을 공부해라.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단단하게 되는 그 걸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방법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금, 은, 보석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랑 같이 동참했어요. 저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동참한 사람들은 이제 크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금, 은, 보석으로 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저랑 같은 순수한 마음을 안 하고 여러분이 또 깨를 쓰고 자기 방법을 했으면 그건 나무집 그루터기로 대는 거예요. 같은 사역 안에서도 각자에 따라서 수고가 틀린 거예요. 상의.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기 그 다음에 태도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13절에 각 사람의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이런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라고 그러니까 어떤 크기의 사역을 했는가 어떤 얼만큼 네가 사역했는가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만큼보다 어떤 종류 질이라고 양보다 질 그러니까 조그만 사역이라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자기가 희생하면서 했으면 그거는 금, 은, 보석으로 남는 거예요. 하는 방법대로 했습니다. 근데 앞만 크게 했어도 만약에 그것이 자기의 뜻이나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리킴으로써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랬을 때는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종류 사랑으로 여러분이 정말 자기의 이득 없이 셀피쉬한 이유 없이 사랑으로 섬겨둔 거야. 주님을 사랑하는 섬겨둔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내가 이거 지금 하는데 내가 교회 나가는데 왜 나가냐. 김 목사가 전화 걸까 봐 나가느냐. 내가 거리설교를 나가는데 왜 나가느냐. 내가 지금 인터넷 사용하려고 왜 하느냐. 내가 뭐 하는데 교회 일을 하는데 왜 하느냐.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금, 은, 보석으로 남는 거예요. 근데 괜히 프레셔 때문에 사람들 피어 프레셔 때문에 할 수 없이 나가고 이런 건 나중에 가면 죽어라고 일하고 나무, 집, 구루토기로 불에 다 타버려요. 여기서 금, 은, 보석이 뭐예요. 금은 뭐예요. 금은 가장 비싼 거죠. 이 세상에서.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도 가장 고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일을 살라는 건 금으로 깔려있다고. 이게 세상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냥 단편이야. 금은 가장 고귀한 거야. 금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한 것들이 많죠. 성전에 하나님의 신성을 디어티를 얘기하는 것이요. 그것은 가장 높은 거예요. 하이스트. 즉 여러분들이 금으로 남을 내면 첫째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것.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신성을 강조하는 사람들 신성을 프리치하는 사람들 신성을 얘기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자기만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리키고 알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가장 높이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놓은 사람들 뭘 할 때 예수님을 제일 위에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남 이렇게 가정 사회 다 예수님 밑에다 놓고 그 사람들이 금으로 남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위에다가 와이프를 두고 허즈번을 두고 자식을 두고 직장을 두고 뭘 두고 이게 다 아니죠. 금으로 남으려면 예수님이 첫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것 계속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보다 좀 낮은 가신 줄 알아.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인격차 한 분의 하나님으로 즉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봐 다시 처음 본 거죠. 처음 들은 거죠. 왜 그래요? 거짓목사자한테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믿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마귀한테 속은 거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주라고 여러분이 신을 해야 돼요. 주 하나님이라는 뜻이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아버지보다 좀 낮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증인들이 말한 거죠. 피조된 하나님이 아니라 영혼 세계 어느 곳에서 시작된 그런 탄생한 그런 생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처음과 끝이 없는 영혼한 하나님 예수님 그거를 여러분이 알고 믿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두면 여러분이 금으로 납니다. 그 다음에 은 은은 뭐예요? 은은 구속이에요. 리뎀션 구속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사람의 사람 대신에 은으로 적어야 돼요. 예수님 팔아먹을 때도 뭘 봤어요? 은 은을 은이라고요. 자 민수기 3장 47절 보세요. 민수기 3장 47절 민수기 3장 47절 너는 명단대로 한 명의 다섯 세 개를 받되 성소의 세 개를 따라 받을지 너는 한 세 개를 20 개라니라. 너는 나머지 사람들 구속할 돈을 아론과 그의 알들에게 줄 것이니라. 하시더라. 구속이라. 내인들에게 구속한 사람들 초과한 수의 속존을 모세가 취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세의 첫째로 난자들에게서 그가 받은 돈이 성소의 세 갤대로 1,365 세 개를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구속했던 그들의 돈을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구속이 그 다음에 내위기 27장 내위기 27장 내위기 27장 내위기 27장 내위기 27장 3절 보면 너의 정한 값은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면 너의 정한 값은 성소의 세 갤로 은 50세 길이 될 것이오 만일 여자면 너의 정한 값은 30세 길이 될 것이니라 쭉 나오죠 하나 더 보죠 출애극기 30장 13절 개수받은 자들 중에 드는 모든 자가 바칠 것은 이것이니 성소의 세 갤대로 반세 길이라 한 세 갤들은 20개 이라 반세 길은 죽게 봉헌되어야 할지 이라 개수받은 자들 중에 드는 모든 자는 20세 이상이 되어야 하리니 그들은 죽게 봉헌할지 이라 그들이 너의 혼두를 구속하기 위하여 죽게 봉헌할 가려함이 그래서 은은 구속 리뎀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구령해가지고 주님께 데려오면 여러분이 그 구속에 대한 그것을 폐해하는 나중에 은으로 남는 것이 여러분이 거리에 나가서 그 구속에 대해서 설교할 때 예수의 피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전할 때 하나님의 구원계획에서 전할 때 이런 것들이 은으로 남는 것이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유를 전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했느냐에 따라서 은이 얼마나 쌓이느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속 보속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성경에서 말라키 3장 17절 보세요 말라키 3장 17절 말라키 3장 17절 망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보속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아껴드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아들을 아낀 같이 하리라 보속은 여러분이 구령한 사람들 특히 보속 보속으로 남는 스카리아 9장 16절 스카리아 9장 16절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날의 그의 백성의 약물이처럼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멸류간의 보속들처럼 되어 그의 땅에 깃발처럼 들어올려 질 것입니다 그의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크며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가 곡식이 청년들을 기쁘게 하며 세포도 청년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 보속이 여러분들이 구령한 사람들 구원 받은 사람들 진주라고 그러지 진주가 보속이라고 진주 우리 구원 받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몸을 진주라고 그러지 살아있는 기관이야 살아있는 살아있는 도리 진주는 살아있어요 도리인데 그리고 하나 해야 돼 깨지면 안 돼 그렇죠 자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속 여러분이 주님의 사역을 해가지고 이걸 많이 한 사람들이 더 많이 금 은 보속으로 남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무나 집이나 구루토기로 지으면 뭐예요 그거는 죽은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풀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 집 구루토기 특징은 죽은 죽은 나무 죽은 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사를 밀 때 육신을 주님께서 죽여요 우리 육신은 죽은 거야 그 다음에 영이 살고 혼이 구원 받죠 그럼 그 죽은 육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뭘로 욕망으로 사역을 하잖아 그럼 다 나무 집 구루토기로 남는 거야 왜 죽은 성품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이 뭘로 했느냐 새성품으로 했느냐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했느냐 아니면 여러분이 옛성품 가지고 육신의 죽은 옛성품으로 사는 삶 그 자체가 나무나 집이나 구루토기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열매도 없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그게 나무나 구루토기나 그건 인간의 열심으로 한 거예요 인간의 열심으로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제 육신적으로 했을 때는 꼭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렇죠 열매가 좋지 않다고 육신의 죽은 옛성품으로 그런 거를 우리가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하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성령님께 물어보고 내 육신을 죽이고 성령님을 쫓아서 하면 나무나 집이나 구루토기로 되지 않겠죠 인간의 육신의 욕망으로 욕심으로 사역을 하지 않으면 되겠죠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사역을 했다면 금은 보석으로 남는 것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고린도 후소 5장 보세요 고린도 후소 5장 9절 9절 보세요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의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권유하느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어 졌으며 나는 또 너의 양심에서 나타내어 졌으리라 믿노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가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을 섬겼는가 거기에 선이든 악이든 각자의 행한 것에 따라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것도 그렇지만 또 악한 짓을 한 것도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11절에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16절 6이 골동후서 5장 16절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에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육신과 그 다음 영적인 것을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이 행했을 때 육신적으로 행했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행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돼요 그 다음에 로마스 14장 로마스 14장 10절 보세요 거기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와요 로마스 14장 10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 어찌하여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만 많아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고 해요 변경된 성경은 이걸 하나님으로 변경시켰어요 하나님의 심판석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뭔지 몰라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마지막에 있을 백부자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 때라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해요 왜? 성경이 변경됐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개혁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석이라고 11절에 이는 그릇도한 바 주가 말하느냐 내가 살아 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게 왜 중요해요? 변경시키지 않는 게 그리스도가 즉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그러죠 11절에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12절에도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알아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갔더니 하나님께 자백한다 그럼 그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변경시킨 거예요 얘네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랑 안 믿는 애들이거든 오르겐 같은 애들은 여호와 증인 케이스라고요 걔네들은 오르겐 같은 애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성된 관계된 구절들 다 바꿔버린 거예요 주라는 것도 없애버리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서야 되는 그 장면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뭘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갔을 때 선이든 악이든 하나님께 우리가 자백해야 된다 생각해 봐요 그때 여러분이 아 나는 머리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럼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께 하나님 CCTV 보여줄 거니까 다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 돼 생각해 봐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 두려움으로 주님을 성진되는 거예요 왜? 다 드러나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사람들이 인간은 속일 수 있어요 인간을 속이고 별짓들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그래서 사도바울이 성진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항상 생각해요 13절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얘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부름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불처럼 여기서 이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연옥에 간다 뭐 이런 것이 얘기하는데 15절까지 보면 15절에 보면 아니죠 불타버리는 게 사람이 아니죠 일한 것이라고 14절 만약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금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약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사람 그 자신은 공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타는 것은 지금 나무나 지피나 구루터기처럼 사역을 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일한 것을 말하는 거라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일하느냐가 자기가 일한 것이 나무나 지피나 구루터기 이러면 불타버리는 거야 여러분이 여행 갔다 왔는데 멋있게 집을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완전히 싹 불이 나가지고 싹 타버렸어요 요새 캘리포니아 불 나는 것처럼 집들이 막 타버렸어 아니 그 불 탄 거 가지고도 아주 속상한데 여러분이 30년을 주님을 성기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상을 많이 받을 것처럼 딱 기다리고 있는데 다 타버려 생각해봐 얼마나 30년이 허무했겠어 구원은 바다가 지옥은 안 가지만 그 허무함이라는 것은 엄청날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을 거야 자기 옛 성품 가지고 한 사람들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성경적인 교리대로 안 한 사람들 빌리그레함 같은 사람들 처음에는 복음 전파에 많은 사람들 구령했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을 캐토릭이니 뭐 이런 데 아무 데나 다 가라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예수 안 믿어도 괜찮대는 이런 헛소리하고 그 사람이 구원 받아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타났을 때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리는 것이죠 빌리그레함 같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다고요 요한 2서 보세요 성경에는 모든 것이 상을 뺏긴다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리그레함 같은 그런 사람들 교리를 타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빌리그레함이 구원도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빌리그레함은 닥터 라크만하고 그 다음에 밥 존스 시니어하고 다 친구들이었다고 그런 사람들 다 같은 베프티스트 그런 사람들 유명한 침례교 목사였었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커지니까 캐토리카 손잡는 바람에 변질됐다고 봐요 여러분 빌리그레함은 처음에 설교했을 때 아주 강력한 보금 전파했을 사람이에요 난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 근데 성경에 기초가 없을 거 아니에요 닥터 라크만한테 배우지도 않았고 그냥 구원 받자마자 그냥 은혜 보금 정도 알고 나가서 하도 디멘드가 많으니까 나가서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부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 우리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경륜을 해가지고 공부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나가서 했을 때는 막 강력하게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경에 그런 행위구원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헷갈린 데다가 에라 보금만 전하면 되지 그리고 카토로 가고 손을 잡아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 보여요 나는 그렇게 봐요 사람이 어둡게 될 수 있어요 왜? 성경을 모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로 우리가 기초 공부하고 3년 넘게 걸쳐서 우리 교회에 오면 교류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 절대로 빌리기로 함처럼 나중에 헛소리 안 한다고 예수를 안 믿어도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헛소리를 안 한다고 근데 그 사람이 왜 나중에 헛소리를 해요? 나이가 먹을수록 자기도 헷갈리는 거야 자기가 정말 가르쳤던 그 은혜 보금이 이제 흔들려 버리는 거야 기초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 구원을 잃어버리겠어요? 잃어버리지 않죠 근데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사에 갔을 때 이제 요한에서 7절에 보면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다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신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저 그리스도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얘는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들을 잃지 않냐고 즉 처음에 빌리그라야 1940년대에 엄청나게 은혜 보금으로써 40년 50년에 그냥 떴죠 그때 얻어놓은 상들이 있을 거야 근데 잃지 않냐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상을 예? 그래서 어떤 어떤 때 잃어버리느냐 이거예요 자유신학 리버럴 한 그런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야 리버럴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서포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타협해가지고 교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가지고 그런 리버럴 교회에 나가고 리버럴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이런 건 그런 사람들 암만 지가 열심히 나가서 구령했나 그래도 다 싹 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 사람들하고 교제했기 때문에 이거 봐요 9절 범죄하고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이 있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무난하지도 말라 이는 그에게 무난한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성경적으로 완전히 바이블빌리버가 됐는데 그 이상한 리버럴한 교리 그 다음에 성경적이지도 않는 교리들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한다 여기는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무난하지도 말라 그래요 알아요? 그게 악한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벌어놓은 다 얻어놓은 그 상도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잃어버린다 필리그레엠이 거기 딱 거기에 들어가는 거지 왜? 캐토릭 가서 손잡아야 돼요 캐토릭은 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캐토릭 신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 받고 가운 입고 그거 다 사진 잭측에 다 찍어놨 잭측 책에 다 읽잖아요 연막이라는 책 1950년대야 벌써 50년대에 물 건너갔다고 벌써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참 안타깝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으로 올 텐데 이 세상은 무서운 대알란이 오고 우리는 하늘의 셋째 하늘에 가서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있어야 돼요 그때 이제 수치를 당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대알란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는 대알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 그 안식교육 성계문이 이런 애들이나 파고드는 거지 왜?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거야 대알란은 여러분 대알란에 뭐가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사실 알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성계의 모든 것을 가리키다 보니까 그때 대알란에 이런 일이 있어 요한계시록을 가리키고 다니엘에서 가리키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지 사실 여러분하고 상관 전혀 없어 여러분이 걱정해야 될 거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야 왜? 대알란을 걱정해 거기에 누가 나오고 무슨 뭐 이거는 어떻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거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한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금은 보석으로 남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잊어먹어 그것만 가지고 자꾸 하려고 그래 노처럼 그냥 소동과 고무라 불타 버리고 그런 식으로 돼버린 거야 그거는 받았지만 노과 같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리버롤드라고 타협하면 다 잃어버려 사실 닥터 라크만이 패스터가 되기로 이벤젤리스가 되기로 결정한 도구로 쓴 게 제가 그랬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누구나 다 쓴다 마귀까지 쓴다고 빌리그레암이야 빌리그레암 빌리그레암이 밥존스 대학 가서 그 프리칭할 때 부흥사로서 프리칭할 때 그때 닥터 라크만이 구원 받고 다 버리고 다시 학교로 밥존스 대학 갔어요 그때 딱 들어가서 전공을 패스터 미니스트리 전공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DJ였었기 때문에 라디오 방송 극과를 택했어요 그러다가 빌리그레암 설교를 듣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나님 부르시면 이벤젤리스트가 그래서 바꾼 거예요 메조를 그거 아무도 몰라 많은 사람들이 빌리그레암을 아우 저거 했기 때문에 구원도 못 받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빌리그레암에 대해서 잘 몰라서 빌리그레암은 한동안 하나님이 썼던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해 닥터 라크만이 그때 레디오방송이나 CNN에서 지금 앵커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뭘 배웠겠어 하나님이 쓴 거라니까 빌리그레암은 알아고요 전공을 바꾸게 한 사람이 빌리그레암이라고 자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